당신의 기사 귀여운 유성이에요 저녁시간입니다 사실은 아침, 점심, 저녁 때마다 전화해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죠? 연애할 때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참는 것도 중요하대요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저한테 질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도 안고 있다고요 상황이 시급할 땐 정말 마음이 더 애절해져요 저도 그래요 한전 부끄럼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제게 소중한 존재예요 이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 가진 게 처음이라서 저 늘 좁은 방에 갇혀서 저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리카 누나의 흔적에 갇혀 제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했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잘 굴러가잖아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난 세상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보다 더 안 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난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젠 거기서 벗어나려고요 저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을 지키는 게 제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벅찬 기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리카 누나가 세워준 삶에서 벗어나 한 여자를 사랑하는 김유성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선수 치면 어떡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나빴어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당신의 것이 되고 싶다고 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몸 조심하고 있어요 또 연락할게요 사랑해요